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선 마이크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왠 갑자기 생각받게 마이크 리뷰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진을 찍고 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가 굉장히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저뿐이 아니라 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이나 또 영상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마이크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할 때는 유선 마이크를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겠죠. 대부분 무선 마이크 시스템을 사용하실 텐데 이번에 홀리랜드라는 회사에서 라크맥스라는 제품을 출시를 해서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기꺼이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무선 마이크들이 굉장히 비슷비슷하죠. 생긴 것도 그렇고 외형도 그렇고 제가 간단하게 제품을 먼저 좀 뜯어서 봤더니 역시 클리핑으로 되어있는데 굉장히 작은 부피였고 음질은 아직 테스트를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음질을 같이 테스트해보면서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나올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비닐을 제거하면은 매트한 느낌의 박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쪽에도 얘를 딱 떼야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뭐 보증소 같은 건가 봅니다. 락크맥스 퀵가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일단 제품은 포장이 좀 예쁜데요. 제가 지금 락크맥스 제품을 개봉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파우치를 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우치 모양은 지금 방수가 될 수 있는 지퍼가 달린 걸로 보여요. 이 부분이 실링 처리가 되어 있어서 마감도 굉장히 잘 되어있고 약간 외형은 이렇게 보면 어찌 보면 카본 느낌도 살짝 나는데 그건 아니고 근데 잘 만들어져 있어요.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스트랩도 달고 있고 소권을 까면은 본품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각종 필요한 악세사리들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렇게 이게 지금 카메라와 연결할 수 있는 잭이 들어있고 그리고 역시 USB-C 타입의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윈드실드가 퍽퍽 하는 소리가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게 들어있죠. 역시 C 타입. 이거는 아이폰과 연결해주는 케이블이네요. 이렇게 아이폰 5핀 케이블. 이번에 아이폰 15으로 나오면 얘는 이제 뭐 없어도 되겠죠. 그리고 역시 USB-C와 그냥 USB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이건 제가 한번 꺼내봤습니다. 이렇게 비닐에 들어있는 건데 그냥 이렇게 얘를 이제 제품에 꽂게 되는 거죠. 자 이쪽을 좀 빼놓고 그리고 파우치는 이렇게 생겼고요. 파우치도 옮겨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이즈는 이 정도 손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사이즈고요. 크지는 않죠. 제 손바닥 안에 쏙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뒷면에 보면은 이렇게 USB-C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거죠. 오픈을 시키면은 여기에 이제 지금 완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이 4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딱 보면은 지금 보이시죠. 지금 3개의 기구가 다 100% 충전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체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 두 개의 마이크가 연결이 되는 페어링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설명서 보니까 이 상태에서 꺼내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페어링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꺼내면은 자동 페어링이 이렇게 녹색이 딱 들어와 있는 걸 보니까 지금 페어링이 돼 있는 상태죠. 지금 보이시죠. 여기에 게이지가 올라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제 마이크가 굉장히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여기 숨이 되는 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REC에서 레코딩이 되어 있는데 옵션을 제가 자동 녹음으로 설정을 한 것 같아요. 녹음이 되어 있는데 꺼볼까요. 끄면은 녹음이 꺼져 있는데 이 녹음이 이 본체에 자동적으로 메모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녹음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컴퓨터를 연결시키면은 이 웨이브 파일을 무손실 파일이라고 해요. 웨이브 파일을 그대로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녹음기 기능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자석 클립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라크맥스라는 레이저 각인이 되어 있고 홀리랜드 있고 이거를 이제 어떤 클립을 장착하기 힘든 부분 같은 경우에 안쪽에 쇠를 넣고 이렇게 같이 결합을 시키면은 고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보시면은 이쪽에 마이크 단자가 있죠. 여기에 이제 따로 외부 마이크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 핀마이크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파워버튼이 있고요. 얘가 지금 이쪽에 보이는 게 페어링 버튼입니다. 페어링 버튼이고 녹음 버튼이 있고 이쪽이 수음부가 되는 거죠. 얘를 보면은 여기에 USB 충전 단자가 있고 여기 이제 헤드폰 꽂는 단자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여기 카메라와 연결하는 단자가 있고 여기는 이제 락을 그러니까 이 메뉴에 락도 이렇게 한 번만 누르면은 락이 걸립니다. 다시 풀리고 얘를 길게 누르면은 파워가 꺼지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게 누르면은 파워가 꺼지게 됩니다. 이쪽에 지금 채널 1, 2의 레벨이 올라가고 움직이시는 게 보일 거예요. 위에 배터리 용량이 보이고 있고 여기를 누르면은 지금 녹음이 되고 있다. 마이크 1의 레코딩이 되고 있다. 누르면은 꺼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를 돌리면은 마이크 2번 역시 레코딩을 여기서 조절할 수 있고 끌 수도 있고 다시 여기를 누르면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으로 되어 있고 볼륨도 지금 이렇게 메뉴번호를 돌리면은 볼륨 조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노로 출력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클릭하면은 쭉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또 여기서 메뉴로 클릭하면은 여기서 녹음모드가 있죠. 녹음모드 들어가면은 스테레오 모노 세이프트 트랙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역시 또 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죠. 그럼 다시 또 노브를 돌리면은 마이크 세팅이 있습니다. 마이크 세팅도 마이크 게인을 여기서 줄 수도 있고 오토레코드를 오프시켜 볼게요.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LED 브라이틴이 있으니까 밝기 조절을 여기서 할 수 있죠. 노말이 있고 이렇게 로우로 갈 수도 있고요. 저는 그냥 노말로 놓을게요. 스토리지가 있어요. 여기에 자동으로 녹음이 된다 그랬는데 마이크 원, 투를 포맷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포맷하면은 포맷할 거냐 물어보고 Yes를 누르면은 포맷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전 단계로 가고 다시 얘를 눌러주면은 초기 모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손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점이 여기에다가 아까 들어있었던 이 케이블이 있죠. 이게 보면은 5핀 아이폰 케이블인데 아이폰과 연결을 시켜서 이 아이를 마이크 입력 단자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점도 굉장히 재밌는 점인 것 같아요. 그냥 휴대폰 녹음이 훨씬 더 음질이 깔끔하게 녹음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뭐 아이폰뿐 아니라 안드로이드 역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일단 외형은 이렇게 생겨있고 여기에 이 아이 윈드실드를 장착을 하면 이렇게 장착이 되게 되는 시스템이죠. 그 모양이 되는 거죠. 한번 이제 레코딩을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를 녹음하고 있는 건 다른 마이크고 음질 차이가 어느 정도 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이크를 라크맥스 이걸로 지금 연결해서 지금 수음을 받고 있는 상태죠. 음질이 뭐 설명을 보면은 스튜디오 레코딩 음질이라고 나와있는데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 어디 스펙을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이퀄라이즈 기능도 내재돼 있고 해서 굉장히 범용적으로 쓰기가 좋을 것 같아요. 노래 같은 경우도 녹음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노래를 녹음했으면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줄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노래를 한번 녹음을 해볼까 하는데 노래를 녹음하면 어떤 음질이 나올지도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레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텅 빈 하늘 밑 불빛을 켜져가면 내 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내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듣듯이 눈 날이면 어떻게 녹음이 잘 됐나 모르겠네요. 기타를 너무 오랜만에 쳤고 노래를 너무 오랜만에 부를까 손이 아픈데요. 짧게 쳤는데 거의 한 몇 달 만에 기타를 잡아온 것 같은데요. 지금 보이시는 영상은 제가 제 스마트폰 아이폰으로 저를 촬영하고 있는 영상이고요. 여기에 지금 락크맥스를 수신기를 연결을 해서 제가 보여드릴까요? 수신기를 연결해서 지금 이런 상태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음질이 휴대폰으로 녹음된 것과 다르게 좀 훨씬 깔끔하게 녹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녹음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간단하게 촬영할 때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을 때 수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지금 테스트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녹음을 한 거고 이 상태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수신기와 송신기를 빼고 휴대폰 자체의 녹음기 오디오를 녹음해서 음질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해요. 지금 영상은 그냥 아이폰 자체에 있는 녹음기죠. 그러니까 그냥 아이폰 자체 레코더로 지금 녹음을 하고 영상을 동시에 촬영하고 있는 그런 사운드입니다. 어떻게 소리가 들어갈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의 영상과 지금의 영상을 어떻게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꽤나 괜찮은 성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도 이 정도면 50만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나오고 검색을 제가 해봤더니 그 정도면 지금 뭐 비슷한 성능의 다른 와이어리스 마이크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도 굉장히 착한 편인 것 같고 이 정도면 꽤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제품이 마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감이 좋고 그리고 모양이 굉장히 예뻐요. 파우치 자체나 이렇게 어디 가지고 다니든 편리하게 되어 있고 점점 기술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면서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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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